미스트롯 영광의 3대지는 첫눈 보이스의 정서주였습니다. 정서주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 최연소 진에 오르며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끌었는데요. 미스트롯3 최종회는 전국 19.5%, 최고 20.6%를 기록했어요.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한 기록인데요. 첫 방송 1회 12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라는 대기록을 썼죠. 오디션 끝판왕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답게 주간 전체 예능 1위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향평준화된 톱7은 역대급 접전을 벌였는데요. 1위 진과 2위 선의 점수차는 불과 22점이었습니다. 송가인, 양지은을 잇는 미스트롯 제3대 트로트 여제의 등극한 주인공은 정서주였네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최연소 진인 정서주는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면서 가족, 마스터, 제작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팬분들 덕분이다. 감사함 잊지 않고 좋은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가 새로운 트로트 여제에게 왕관을 수여하며 의미를 더했는데요. 미스트로3 애청자인 이미자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스페셜 무대에 오르며 전설다운 품격을 보여줬어요. 트로트에 매진하는 후배들과 트로트의 부흥을 위해 에스는 마스터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관식을 찾았는데요. 이미자가 특별히 선곡한 유달사나 마레다오 갈매기가 되어는 깊은 감명을 선사했어요. 이미자는 트로트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장르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전했어요. 결승전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인생곡 미션이 펼쳐졌는데요. 마스터 점수 1500점, 대국민 투표 점수 1500점, 총 3000점 만점으로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천문 보이스 정서준은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를 선곡했는데요. 선곡 이유에 대해 정서준은 외삼촌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2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매일 아침을 할머니 울음소리로 깼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어요. 이어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실 때 제가 트로트를 불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그때부터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선곡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눌렸는데요.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를 위로해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정서준은 마스터 점수 1485점, 온라인 음원 투표 477.58점, 음원 점수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560.60점, 총점 2823.28점으로 1위인진을 차지했습니다.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은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를 선곡해 8년 무명 가수 생활 동안 큰 힘이 돼준 팬들에게 정통 트로트의 진술을 선물했는데요. 양지은은 다시 한 번 반했다. 정통 트로트 인간 문화재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배아현은 마스터 점수 1483점, 온라인 응원 투표 500점, 응원 점수 118.29점, 실시간 문자 투표 700점, 최종 점수 2801.29점으로 2위인 선을 기록했습니다. 무결점 트로트 챔피언 오유진은 바꾼 엄마를 대신해 돌봐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김호중의 할머니로 전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오유진은 돌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제 곁에 없었을 시간에 할머니가 곁을 지켜주셨다. 항상 감사하고 저에게는 엄마랑 비슷한 존재다고 말했어요. 이어 오유진은 우승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할머니랑 약속한 게 있는데 할머니랑 주택에서 단둘이 살기로 했다. 주택에서 넓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방청 온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부른 오유진은 노래가 끝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먼저 눈물 범벅이 된 현영은 저도 일을 하고 자식이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할머니가 토닥여주면서 키운 감정인 노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느껴졌다. 따뜻한 효심에 감동받았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무 우셨다. 너무 잘 키우셨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오히려 슬픈 노래를 담담하게 불러서 마치 일기를 보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었다고 호평했어요. 오유진은 마스터 점수 1470점, 온라인 음원 투표 465.01점, 음원 점수 104.41점, 실시간 문자 투표 671.5, 총점 2710.97점으로 3위인 미에 올랐습니다.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로 자식을 위해 지문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농사를 지은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이를 들은 진성은 한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 가수가 가창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노래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칭찬했어요. 미스김은 마스터 점수 1482점, 온라인 음원 투표 380.17점, 음원 점수 68.29점, 실시간 문자 투표 521.01점, 총점 2451.47점으로 4위를 했습니다. 정통 트로트 강좌 나영은 청각 장애가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엄마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영희에 살아야 할 이유를 열창했는데요. 장민호는 어떻게 이렇게 곡 해석이 좋을 수 있을지 예상과 다르게 부른 부분이 대단하다 느꼈다고 평가했어요. 나영은 마스터 점수 1476점, 온라인 음원 투표 331.74점, 음원 점수 110.23점, 실시간 문자 투표 387.48점, 총점 2305.35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능 트로트걸 김소연은 금잔디의 2편 단심으로 데뷔 때부터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준 팬들과 지지해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김연자는 쉬운 노래가 아닌데 소연씨가 잘 소화했다.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창법을 잘한다. 마침 1편 단심이 그런 노래라서 만족하며 들었다고 전했어요. 김소연은 마스터 점수 1445점, 온라인 음원 투표 465.10점, 음원 점수 43.27점, 실시간 문자 투표 189.77점, 총점 2143.14점으로 6위를 나타냈습니다. 고막 여친 정슬은 정수라의 도라지꽃을 선곡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에 세상이 무너진 느낌을 받았다는 정슬은 당시 위안이 된 곡으로 감동을 안겼어요. 이를 들은 진성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듯했다. 앞으로는 융단길이 펼쳐짓길 가슴으로 빌겠다고 격려했어요. 정슬은 마스터 점수 1453점, 온라인 음원 투표 219.28점, 음원 점수 26.83점, 실시간 문자 투표 88.50점, 총점 1787.61점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투표 3위를 한 정서주가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것에 대해 감논을 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서주는 마스터 점수 1485점, 온라인 음원 투표 477.58점, 음원 점수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560.60점, 총점 2823.28점으로 1위 인진을 차지했습니다. 나훈아의 평양 아줌마를 선곡한 배아현은 마스터 점수 1483점, 온라인 음원 투표 500점, 음원 점수 118.29점, 실시간 문자 투표 700점, 최종 점수 2801.29점으로 2위 인선, 김호중의 할머니를 노래한 우유진은 마스터 점수 1470점, 온라인 음원 투표 465.01점, 음원 점수 104.41점, 실시간 문자 투표 671.5, 총점 2710.97점으로 3위였어요. 실시간 문자 투표 결과로만 보면 정서주가 3위, 우유진이 2위, 대아현이 1위인 셈인데요. 대아현은 온라인 음원 투표와 문자 투표에서 각각 만점인 500점과 700점을 얻었지만 음원 점수 118.29점으로 정서주의 300점에서 밀렸어요.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는 마스터 점수에서도 정서주가 1485점을 받은 반면 1483점으로 근소하게 밀렸죠. 하지만 방송 이후 해당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시즌에 걸쳐 문자 투표 1위에게 진을 줬던 전통이 무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사전 온라인 응원 투표에 이어 실시간 문자 투표로 최고점을 받고도 중간 점수를 뒤집을 수 없는 미스트로3의 채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시청자 투표가 결과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마스터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서주가 우승하면서 이미 진이 내정돼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다른 팬덤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음에도 우승을 못한 건 미스트로3 역사상 최초이기도 하죠. 몇몇 시청자들은 보면서 내내 밀어주기 티가 나서 불편했다. 투표로 점수를 뒤집게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서바이벌 타이틀 빼고 마스터들이 뽑는 거로 하라.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며 어이가 없었다. 배점 기준 공지도 미리 안하고 결승 당일에 배점 기준을 공개하고 문자 투표 온라인 투표 배점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제작진이 원하는 사람을 우승시킨 게 아니냐 등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네요. 언제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여러 의견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결승에서 우승자를 두고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요. 결국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정서주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이들 또한 사로잡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떤 톱스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실력만큼은 인정이다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트로스타들의 새 여정의 밝은 날들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